쩌 지금 쩌 쩌 짐풍뱅닌다 어어 지금 이동있죠? 자 인사하구요 아 이거 지금 붙은건데요 완전히 어어 붙었죠 붙었죠? 어어 이거 완전히 붙었어요 아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아 자자자자자 이거는 지금 신이 많구요 아 이 신이 자 이 극님 이 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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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이우 화멸넥이에요 렉 아 극님 혼자 지금 이 파티를 상대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화면 렉이고 잘못보인거고 왜 없죠? 네 찹쟈 일단 뭐 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여기는 지금 신이요 그렇죠 생열 대 생열 메인 생열이라고 보시면 되요 전 서버 아 이게 지금 한 파티 두 파티에 문홍약벌이는 계시고 이거 전면전인데 그럼 어디 갔죠 백이 앞에 백이 아래에 있네 예 지금 대기 중인데 백이 아래에 있네 역시 용무기겠죠 다 지금 용무기라고 보시면 되요 그쵸 이게 지금 용무기구요 이것도 지금 용무기 그쵸 지금 용무기 지금 용무기 파티에요 여기가 지금 예 용무기 용무기 파티 일단 화력상은 이게 뭐 용무기 파티가 셀 수 밖에 없긴 없는건데 용무기 들고 다른 뭐 지금 레어 같은거 그냥 뭐 일반 마방스에 차진 않아요 그쵸 여기 대기중인데 우리가 한번쯤 배기아신이 어시장 그쵸 어시장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배기아신 배기아신 여신이 나오죠 여신이 나오죠 배기아신이 요거 한번 이렇게 쑥 해놓고 음 네비트도 교전을 했다 예 근데 가보니까 없던데 문옥약본이 아주 예리한 눈으로 지금 주시하고 계시고요 아 랩제? 있어 있어 도전 가능한 랩제 지금 지그 서버 보는중이고요 여기 지금 어시장은 어느 분이죠? 이 파티 이 파티 어시장 아 백이야 백미러님? 예예 백이야 백미러님? 백이야 백미러님? 예예 어시장을 한번 아 시로잉님? 아 시로 음 아 아 어시장 예예 자 그러면 어시장 또 한번 백이야 백미러님은 자꾸 자신이 어시장이라는데 어시장이 또 있나요 투어시장인가요 이거? 예? 그렇지요 어쩌면 맞아요 반반씩 따로 어시장을 잡고 동시에 상대 두 명을 눕히면 이거 일타 쌍피죠? 그런데 이게 화력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좀 문옥약보리님 말을 대로 해야죠 이거 제로혈 문이 턱에 지금 쌍두마차인데 이분 말 지금 신빙성이 있겠죠 네 시로잉 시로잉 이분지 한번 어시장 시로잉 욕해서 자 상대 그 저기 제로혈 분들도 어시장 캐릭터를 일단은 좀 음음 매크로를 한 두 개 정도 만들어서요 그 어시장들 좀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렇죠 백약 신림하고 음 교준인가요? 네 백구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지금 저기 같은데요 엘레강스 자 어디있죠 성대는 영웅현 예 영웅하고 지금 엘레강스 그 교전이네 네 무소유 무소유 여기는 지금 지그써 왔고요 자 셔오니 자 영웅현하고 지금 엘레강스 교전이네 자 영웅혈하고 지금 엘레강스 교전이네 청달리 예 여기는 영웅혈이죠 강남유전다리 고장님이 엘레강스 예 돌침부여 지금 네 청달리 자 펌파티가량으로 보이는데 약간 안되나요 영웅혈 음 엘레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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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는 적어보여요 아 이거는 지금 아 킹님 파티인데요 뒤에서 맞이 치는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지금 자 아 아 이거 지금 뒤에서 계속 갈구님 하고요 이건 뭐 지금 밀린거죠 뭐 자 알레강스 밀린거구나 지금 재료를 왔고요 티킹님 파티인데요